안녕하세요 수아랑 여러분 수아입니다. 오늘은 지수 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침 수업을 듣고 공강 시간에 너무 추워서 코트위브를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생일 기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출발해볼까요? 고고! 벌써 출발! 공랭입니다 공랭이. 여러분 이 친구가 공랭이에요. 사람들이 맛있는 거 너무 많이 줬나봐요. 그러니까 돼지 됐어. 너무 귀여워 인형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 추워. 지금 진짜 너무 추워요. 헤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저요? 예! 지수씨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 사람이 별로 없다. 약간 이런 용기도 필요하지 않았어? 수아야 너 아까 점심 먹었어? 아 나 지하철에서 고로케 먹었어. 고로케 먹으니까 배야겠다.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여깁니다. 으앗. 지수 노래다. 지문중. 이건 이렇게 먹어야 돼. 아? 못 하잖아. 아 타러 가는 거 아니지? 오케이 내 친구도 그렇게 해보는거야 맛있어 이게 뭐야? 치킨 떡볶이 치즈 잘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수아 괜찮아 괜찮아 이슬포트 이슬포트 짜잔 시은이의 레즈핀 해 주시죠 아니 이게 약간 촉촉하죠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여기 떡볶이 국물에 진짜 촉촉해 이건 김치 치즈 볶음밥 자 그래서 오늘의 계획은 지수가 지금 화장실을 갔고 유림이가 지금 아직 안 왔거든요 유림이가 케이크를 들고 올거에요 유림이가 초콜릿 맛잇을 수 있는거에요 초콜릿 맛잇을 수 있는거에요 아 제가 먹을게요 이거 약간 터트려하는거 뭐야 약간 역시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다 생방송 처음엔 치즈 피어싱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피어싱을 샀어요 세 개를 샀는데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고요 파란색, 파란색, 초록색 예쁘죠? 얘네는 무슨 똥 사러 갔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을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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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독이야 솔직히 내 상했어 유림이가 늦게 오지 지금부터 선물 증가식이 있겠습니다 2019년 너의 꿀에 속하자 하이라입니다 원래 두 개 더 숙불하고 가장 숙불하고 계속 알았거든요 진짜? 그리고요? 대박 귀여워 너의 한계를 책임져줘요 내가 정답을 맞춰 친구야, 너의 꿀잠을 책임져야 진짜 안 있겠어 다방인데 애랑 좀 다른 다방이야 나 이건 너의 발을 책임져줘 혹시 발렌즈? 친구야 진짜 발렌즈 예쁘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하영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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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저 카메라 약간 신경쓰 나 의식하게 돼? 윙카로 지금 지수로 화장해서 몰카 준비 준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정말 심각한 분위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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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케이크 쓰여있어 야, 혜연아 케이크 좀 먹어 고마워 떡볶 받았어? 꼬마치고 초콜마치고 분위기 값을 수 없어 진짜 어이없어 아니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내 목적에 존줄하지 않은 게 쉬운 거 같아 진짜 멍청한 것 같아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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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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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유치한지 않아? 아니, 우리 어이가 없더라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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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이 하여간 gears 헬 아냐 아냐 전화 안 먹어 시추한테 미안하다가 왜? 미안한데? 아니 완전히 어때? 어? 어떻게 전화해? 전화해봐 그리고 다시 친구 생기는데 맞을까? 오원아 시출받고 다니고 오원아 우리 말씀해 바꾸어 나한테 생각하고 왔어 재원이가 돌림이라고 먹으러 몰랐어 응? 재원이가 안 돼 그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소잔맛은 거니까 근데 이거는 재원이가 잘못 확인했어 이거 그리는 초코 케이크 때문에 시원한 거에요 초코 케이크 때문이야 아, 류빈이 아냐? 아, 유림이랑 많이 와야지 어? 근데 분명 둘이 스태프도 같이 하라고 싶은데 어? 어? 시국만 같이 하라고 리얼링? 해가 아니냐? 아 진짜 한 배가 더 왔다 야 성공! 귀여워! 아 되게 귀여워 진짜 야 나 요리한테 몇 점 맞았잖아 아니 너 머리 그런 거 들어갔는데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야 너 왜 진짜로 모르겠어 인기템에서 하는 게 너무 이상해 여러분 지수 이러고 가요 생일 티아 저희는 또 회차를 갑니다 아 춥다 근데 지수야 야 짐이 왜 이렇게 많아 네 저 애들한테 선물받았어요 예 너무 좋아해 여기는 어디죠? 태권맥주 여러분 여자들이랑 이럴수 아미나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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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고 해야 돼 아미나오들 끝났다고 해야 돼 짠짠짠짠 제度야 아미나오들 아미나오들 우리 사우던은 한 career 아미나오마 아미나오들 나는 멍 total 응 도대체 이야 목소리 뭐야? 야 니 목소리 뭐야 진짜? 괜찮아 사mus freel senza 나 목소리 300개야 아 300개 세영아 너는 1천만에 진짜 구울 것 같아 아 근데 너는 옷이 이것밖에 없는 일이야 아니에요 근데 이 옷이 잘 어울려 여성이 이런 색이 잘 어울려 아니야 안 먹어봐 너는 물 먹여 나 어떻게 너 여기 물 마시러 왔어 나 빨간 티 없냐? 왜? 나 그린지 나 중부다 사온 사람 나 갖고 왔어 나 갖고 왔어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끝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